김소희 선수 김소희 선수는 이번에 그린을 좀 지나왔고 강하게 샷을 해봐도 되는데요 들어갑니다 숏게임 좋습니다 김소희 선수 오늘 플레이 정말 놀라운데요 전체 홀 중에 경사가 가장 심한 홀인데요 내리막이 심하다고 그렇다고 또 짧게 칠 수만 없는 게 또 홀보다 짧게 되면 또 한 번에 내리막 퍼트를 해야 합니다 조심스럽게 퍼트를 했는데요 일단 좋아 보여요 임진영 들어갑니다 조심스럽게 했던 퍼트가 끝까지 내려가고 방향도 정확하게 골을 향해 갔습니다 이동은 선수 이동해 오른손이 던적드려서 좋아하네요 런투리 팀의 왼쪽 뒤쪽으로 붙은 게 있어요 와 들어갔어요 제가 이번 때는 이글이 안 나온다 이런 생각을 오늘 아침 했었는데 첫 이글이 나왔네요 런을 좀 감안해서 일찍 잘 떨어뜨렸고 방향이 너무 좋았습니다 서진 선수의 37m 거리 10번 홀도 꼭 버디를 하고 지나가야 하는 길이네요 못 들어갑니다 샷 2흘이 나요 와 서진 이 홀이 전체에 설수 2명이 나왔죠 네 너무 멋진 샷이었습니다 워파운드 후에 덕후로 들어갔어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